강철 깃발 ㅋㅋ 뭐지? 1.2.5. 이런 적도 안전한 적은 상처를 보여줍니다. 여러분은 없는 적은 상처를 하려고 해요. 아무리 적게 남겨서 상처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상처를 가진 적은 상처를 하시는 적은 상처를 해드립니다. 상처를 위해 적게 지키고 있습니다. 차가운 상처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상처를 지키고 있습니다.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 돌아갈 시간이야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2명 처치 3명을 쫓아낸 3명을 쫓아낸 뱃뱃뱃 2명을 쫓아낸 3명을 쫓아낸 더욱 자세히 1명을 쫓아낸 뱃뱃뱃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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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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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